3위 리액션 3위 리액션 2위 리액션 내용이요? 불을 수 있겠다 3위 리액션 제가 3인칭인 영호이고요. 저 영호랑 수아랑 일단 엮어주려고 해요. 그 이유는 이제 롯데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정말 아주 맑은, 맑고 순수한 인원하고 있어요. 근데 질투시게 남겨낸 것 같아요. 저 그때가 하도 되게 확 이렇게 투자한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식이에요. 되게 밝은 애예요, 밝은 영혼. 그래서 계속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고. 뭐하냐. 막 이러고. 계속, 야 지금이야. 그냥 말해. 막 이러고. 공원 자체를 오랜만에 오고 저는 도산공원은 처음 와요. 그럼 뭐 하세요. 1번. 5번. 상태로 1번. 엄청나게 이어가지고. которыйyears up? Türkiyeormata 2번. 그게 어떻게 될까요? 여긴 약간, 그 타깝을 텐데.. 내가 들어간 거잖아. 다 귀신 만들었어 지금. 귀신이니까? 수연이 왜 들어간 거잖아. 왜 이렇게 나가요? 빙이요? 네, 빙이가 끝나고 다시 영주를 돌아왔습니다. I'm 영주. 어떻게 영주님. 아니 근데 그렇게 밝게 안 했는데. 아니 그렇게. 바로 밥 먹는 시간이다. 행복해.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? 그림이? 주세요. 여기 내 스티커도 너무 귀여워. 음악 방송 때 거예요. 라라리라라. 이거 그거잖아. 그거 좀 아니야? 맞죠? 이거 캡처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여러분. 이거 먹는 분량만. 80% 나오겠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다 맛있었는데 새우가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 새우가 제일 맛있었어요. 장우도 먹었어요. 장우도 먹었어요. 떡갈비도 먹었어요. 돈까스도 먹었어요. 버섯도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나 이제 큰일 났어요. 맨날 먹는 것만 지켜. 나 그 먹방 브이로그 같아. 여기 정확히 적혀있습니다. 이미 인식이에요. 연약하고 귀여운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탑한 산나제품으로 적혀있네요. 그리고 명호의 갤러리에 배달된 명호는 이제 남자 주인공입니다. 명호의 갤러리에 배달된 의문의 기름에 아 기름이래. 의문의 기름에 기름. 기름. 영혼이에요. 저는 영혼이에요. 그냥 저는 영혼이에요. 아 귀신이 아니라 슈렉이잖아. 그래서 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남자 주인공의 명호뿐이에요. 명호 눈에만 제가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영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도 몇 번 나오고 가슴이 가슴이 엔딩이 하하하하 걱정이 많은 엔딩이네요. 엔딩이 갑자기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 그 뭐냐 이거는 이제 웹드라마로 확인해주세요. 아 일단은 오랜만이어서 웹드라마 그 전엔 연극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다르다보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열연매니저. 찍고 있어. 나는